21일 울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2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2월 중 최고기온 극값을 갈아치웠습니다. 울진군의 2월 중 하루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93년 2월 6일 22.4도였으나 이날 낮 1.6도 더 높았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휴일인 22일 오후 4시 5분부터 11분경에 관측된 울진군의 낮 최고기온은 영상 24도로 1971년 관측 이후 2월 중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. 또 평년 8도에 비해서도 무려 16도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. 울진군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자 왕피천공원과 검산, 응봉산 등지에는 봄정취를 만끽하려는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. 특히 왕피천공원에는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. 앞서 17일과 1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울진군의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8도와 영하 9.8도 등 이틀째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았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0.7도에서 0.9도에 머물렀습니다. 이후 기온이 점차 회복되며 20일은 20도에 이어 21일 낮에는 오온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